드디어 해방입니다. 어제부터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됐습니다. 이게 2년? 2년 3개월 맞죠? 꽤 길었습니다. 27개월인데. 어떠셨어요? 어제 딱 벗어보니까. 저는 개인적으로 안경에 기미설이란 말이에요. 콧김에 이렇게 올라가서. 그게 좀 없으니까. 왜냐하면 밖에 있다가 상다 같은 데 들어갈 때 항상 뿅해져서 너무 잘 나거든요. 그게 없으니까 좋더라고요. 안경 안 쓰는 두 분은? 저는 뭔가 어색하기도 했고 어제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데 뭔가 안면이 시려운 느낌이었어요. 얼굴이 좀 추웠어요. 저는 좀 어색했던 부분은 뭐냐면 한동안 꽤 같이 일을 해온 사람들이 있는데 마스크 벗고 보니까 너무 낯선 거예요. 그래서 이 사람들 누구지? 약간 좀 황탕했어요. 그런 의견 맞아요. 물론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어도 돼요. 쓰고 싶은 사람이 계속 써도 되는데 상관은 없지만 법적으로는 해방이 됐습니다. 마스크 해방 첫날 시민들 어땠는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. 표정이 보이고 하니까 좀 더 편안해 하는 것도 있고요. 평소에는 계속 벗으라고 이렇게 끌어내리는데 그런 것도 없으니까 외출이 좀 편해졌어요. 훨씬 좋은 것 같아요. 아예 대중교통도 다 해제됐으면 좋겠는데 숨을 자유롭게 쉴 수 있으니까 훨씬 개운하고 더 이렇게 폐도 더 건강해지는 기분이에요. 보는 제가 다 상쾌합니다. 그런데 아직 좀 어색하긴 한가 봐요. 저희 취재진이 대형마트에서 30분 동안 지켜보면서 마스크를 쓴 사람 다 세워봤더니 158명 중에서 148명 무려 90% 이상이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습관이 좀 남아있겠죠. 그런데 모든 곳에서 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건 또 아닙니다. 정해진 곳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게 여전히 의무 상황인데요. 의료기관과 약국, 감염 취약시설,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 등에선 여전히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다른 곳들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거고요. 그러니까 벗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좀 써라.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습니다. 헬스장이나 탈의실이라도 병원이나 감염 취약시설 안에 있다면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 그런데 마스크 벗는 걸 간절히 바랐던 사람들도 사실 많더라고요. 특히 청약장애인분들이 아무래도 표정을 보면서 소통을 하면 훨씬 수월하니까 많이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. 어제 뉴스룸 보도 보셨나 봐요. 맞습니다. 마스크가 일종의 벽이었던 사람들이죠. 이제는 일상을 되찾았는데요.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 입모양을 보고 또 표정을 관찰해야 하는데 마스크로 얼굴에 반을 가려버리니까 의사소통이 더욱더 어려웠다고 합니다. 인터뷰 한번 보시죠. 이렇게 보니까 참 진짜 좋아 보이네요. 그런데 마스크를 써서 좋았던 점도 있었잖아요. 입을 좀 가리고 있으니까 표정도 좀 숨길 수 있고 학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니까 몰래 이렇게 욕하는 것도 있잖아요. 눈은 웃고 있지만 입은 막 이렇게. 이도성 기자 자주 하잖아요. 왜냐하면 제가 이가혁 기자는 아이템웨이를 좀 자주 하는데 몰래 이제 입 가리고 입 모양으로 뭐 이런 거 했는데 사실 근데 이가혁 앵커는 저한테 마스크 쓰고 다녀라. 너 쓴 게 낫다. 이런 얘기를 저한테 그냥 대놓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이제 일명 마기꾼이라고 하죠. 마기꾼들 마스크 벗는 게 마냥 달갑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. 뭐 그냥 쓰고 다니라도 되긴 하지만 남들 다 벗는데 나 혼자 쓰는 것도 좀 눈치 보이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. 나중에 되면은 또 이제 또 마스크를 벗으니까 표정 관리가 좀 신경 쓰인다거나 화장을 더 해야 해 불편하다는 의견들도 있었습니다.